저희가 드디어 뮤비를 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돼 너무 설레요 그래도 완전 처음 보는 거라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? 네! 빨리! 멋있다 아 실장님 실장님 야 이거 진짜 같아 이거 갑자기 들어가 봤어요 우와! 너 나오셨어 자기야 야 이거 나 저것만큼 놀랄 것 같아 난 다음 포털 됐어 난 다음 포털 됐어 나 다음 포털 됐어 나 간다 얘 대박이다 긴장해 긴장해 진짜 즐기네 우리의 이번 생은 처음이죠 저의 다음으로는 우와! 우와~! 멋지! 렛츠키야! 예에에엘! 렛츠키야 렛츠키야 우와! 와아! 야 진짜 진짜 미사하다 저거 나야 저거 나야 저거 나야 저거 나라고요 야 대박이다 와 약간 되게 거대하다 와 진짜 스캐팅도 높은 느낌이다 와 스캐팅 속도했어 세연 언니 귀여워 세연 언니랑 둘이 좋아한다 아 나 애기도 좋아 아 나 애기도 좋아 저기 찍었냐 저기 색상 위에 올라왔어요 뭐야 누구야 세연 언니다 버스를 타요 자리가 어 나다 자리가 이렇게 왔어 실장님 왜 이렇게 너무 시각인데 진짜 안좋아 우와 귀여워 귀여워 진짜 진짜 나 이 척 다 흘렸어 여기가 제일 우와 우와 야 대박이다 야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재밌는데 역시 다행히 찍은еж이 quite 응 여기가 만든 Henry 귀여워 왜 나 원샷이야 부끄럽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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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오 소름 돋았어. 야 내 말이. 오! 어 뭐야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진짜 나오는데. 야 너무 좋은데?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아 이것도 나왔어. 오 눈 더 봤어. 오! 오! 대박.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저거 디렉을 내가 봤어요. 저거 디렉을 내가 봤어. 너무 웃기다. 한 분 더 봐요. 좋아요. 나 계속 보고 싶어요. 한번 볼게요. 소리를 좀 줄이고 코멘트를 하세요. 우리가 컨셉이 있잖아요. 세 명이 곤란한 처지의 시민 그리고 세 명이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을 구해주잖아요. 맞아요. 오 여기 너무 추웠지. 이때 너무 추웠어. 오 어딨지 내 빵? 어디야! 여기가! 좌절. 어? 빵? 괜찮다 이거 어딨지? 하고 찾는데? 어 저겠다고 하는데 뺏겼어. 마지막에 빵블리가 뺏어난 거예요. 캐릭터 이름이 빵블리거든요. 방금 만들었는데 빵블리가 빵을 가져가서 제가 오늘 좀만 기다려! 하고 이렇게 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아 티키틱 레벨 나 여기 여기 했어. 세팅 다 해놓고 여기 땀! 우리 땀! 티프레쉬 형이야. 아 이 땀 CG 대박이야. 진짜. 진짜. 장갑 얘기하네. 너 히어로라서 저거 낀 거야? 네. 제가 이제 히어로니까 타옥 장갑이 석호처럼 떠져있는 거라서 이게 잘 안 움직였어요. 그래서 제가 잡는데 손이 아기가 아프더라고요. 타는 척을 했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차 움직이는 척 해야 돼가지고 민망했어요. 왜 움직였어 실제로? 이게 제가 몸을 흔들고 있는 거라니까요. 아 진짜? 아 그래서 차 흔들어주셨는데 제가 그냥 흔들었어요. 중간에 하다가 이제 안 흔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의 지냈잖아. 이렇게 했어요. 반응 부탁드려요. 지금 자기 얼굴 나오는 그 예쁘다! 와 예쁘다. 예뻐라고 웃는 거야. 오! 유리 빠져나! 어우 좀 빨라. 내가 간다. 저거 너가 진짜 빨리 한 거야? 대단해. 대단해. 아침에 이런 거. 오! 놀라도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에요! 여기 시원은 어디인 줄 알았어? 오! 딱 뛰어났어. 멋있다. 저 렌즈 멋있는데? 그러니까 나 하면 멋있고 있는데 책장 위에 올라가서 치우고 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무서웠다. 밟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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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멋있게 나왔어요. 잘한 거 같은데 단련기에 좀. 이게 진짜 아침이어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진짜 잔 거. 맞아요. 첫 씬이었어요. 저 버스 향기가 진짜 오랜만이었어요. 진짜 잔 거. 아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촬영이었어요. 그리고 나 한 거 얘기해줄까요? 저 폰하고 있잖아요. 저 버블하고 있었어요. 아니 제가 이때 촬영을 안 갔어요. 저만 없어서. 근데 딱 갔는데 언니가 기대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? 왜 자지? 이러면서 잘 자고 있더라고. 잘 잤어. 버블 보내고 잘 잤어. 근데 그게 어쨌든 연기잖아요. 맞아요. 스윗이라서 버블 했구나. 맞아요. 맞아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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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캐릭터 다 막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완전 낑겨져 있었거든요. 맞아요. 빵블리랑 그리고 옆에 여기 이 친구랑 자꾸 저를 밀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아 좋아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넓혀줬습니다. 맞아요. 막내들이 히어로가 됐네. 어 그렇네. 그러네. 하율이 마셨어. 오绽 тут 분위기 딱 пожалуйста. 여기 세트가 되게 eine comedy 되세 постоян華 대충 바닥에 로이닌도 너무 신기하게 잘 나왔다. 우와. 학습 체험 나왔 such a thing. 여기에.. 여기에 저희 스태프hora이 다 прот있어요. 맞아요. 군돌이 탈수고 같이 춤도 추네요. 아 여기에 얘기해줘야 돼요. 맞아. 이 안무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맞아요. 안무를 해서 끝나고 우리 집 만들까? 해서 에이 뭐? 이렇게 해서 막 나왔어요. 근데 촬영 때 저게 마지막 씬이었거든요? 그때가 새벽 저희가 한 3, 4시였는데 다 졸려가지고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되거든요? 처음에 터지다가 마지막쯤 돼서 다 그냥 집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. 힘들었어? 네, 웃음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. 나 너무 웃겼어. 나 자윤이가? 그래서 표정이 좀 이상해. 이렇게 눈 마우쳐서 웃으면서 진짜 눈 마우쳐서 웃으면서 이랬는데 너무 웃겨, 진짜. 하키! 헤드베어랑 하키랑 만났어. 히어로가 됐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의상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저도요. 원래 마음에 들었어요. 저희 단체 의상. 진짜 똑같이 입은 걸 처음인 것 같거든요. 우리 지금도 똑같이 입었잖아. 그렇지 히어로야? 아니. 지금 스테이씨. 스테이씨. 스테이씨 학생 편. 저기선 히어로 편. 히어로 편. 히어로 히어로 편. 히어로 히어로 편. 저것도 체보 아니야? 나 나 나. 이건 여웅복. 혼자 얘기하고 혼자 좋고 혼자 지금 신나가지고 혼자 틀고 있어 또. 진짜. 하세요 하세요. 하세요. 차연 언니 파트 잘 틀었네. 자기 얼굴이 어떻게 계속 틀는 거 알아? 그러네. 우연의 일치에요. 아 넷 파트너 어떡해? 잘해. 진텐. 귀여워. 뭐 이건 무슨 뜻일까? 왜 눈을 감을까? 테디베어가 눈을 감는 건가? 너무 잘 나왔다 우리. 대박이다. 너무 재밌어. 진짜 너무 좋네. 스토리 있으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있다. 아 근데 다들 연기를 잘하네. 우리 대테이시네. 배우 스테이시? 배우 스테이시? 아. 연기 파 스테이시니까? 대테이시? 아니. 테디베어. 테디베어. 혹시 왜 하려나 했는데. 안녕. 지금까지 여기 스테이시였습니다. 안녕. 어 자기 모습 또 끊어 갑자기. 뮤직비디오 한 번 더 보기. 아 이상해요. 계속 봐. 스테이시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괜찮은데? 2만 하트 하는데. 3명밖에 안 되나 보다. 오 좋아. 우리 연습생 때 같은. 우리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왔을 때 연습했잖아요. 2만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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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1만 하트. 2만 하트. 2만 하트. 오, 저 나 찍히고 있다.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답니다 꺼져라!